김천상무 홈경기를 직관하러 가슝! 그렇다면 경기 보면서 먹을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슝! 경기장 가기 전에 여기 들렀다가 가슝! 김천상무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 파트너 호원의 집 고단이 꼬마김밥! 짭조름한 어묵과 단무지! 그리고 오이의 환상조합! 한 입에 쏙 들어가서 자꾸자꾸 손이 가는 가슝의 김밥! 여러분들도 꼬마김밥 들고 김천상무 홈경기 힘차게 응원하러 오슝!